네 오늘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좀 어색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워시퍼스 무브먼트와 함께 동역하고 또 워스킹 예배를 섬기고 있는 최학승 목사라고 합니다 올 한해 정말 당차게 이 땅의 예배 회복과 부응을 선포하며 시작을 했고 아직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가 성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건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 저는 쓰지 않지만 너무 많이 쓰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쓰는 그 단어는 바로 성전건축 이런 단어예요 저는 사실 그냥 교회건축이라고 하는데 교회 건물건축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인데 성전건축이라고 다들 그러시니까 저도 그냥 성전건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성전이 몇 개 있으세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배대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많았어요 예배실마다 다 성전인데도 있고 아니면 교회 건물 전체가 성전인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건물인데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상을 재단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물론 영적으로는 사실 다 통용될 수 있는 그 의미가 이미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충돌이 없는 개념인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게 성전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카센타 건물 2층 20평짜리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월세 55만원 그곳이 성전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초라했었어요 저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데 월세 55만원 카센타 2층에 2층에 저희 교회의 성전으로 임하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된 것이지 마치 어떤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형태로 지어놓고 성전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13절인데요 아마 외우시기도 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너무 많이 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완민이 기도해야 되니까 선교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자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지 그 인용을 통해서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문자 그대로 성전은 기도만 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도 보면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이렇게 대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당시에 장사하던 사람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장사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막 다 뒤엎으셨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차지하고 그곳 가운데서 바글바글 하고 있다고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그곳이 성전다워지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저는 사실 그 D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다 엎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성전이여 이래야 돼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저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요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요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응하고 말씀에도 기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이 모든 모습을 종합해보면 저는 이 말을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전다움이란 무엇이냐 성전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답게 회복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건물 성전들 너무 좋은 성전들 많았죠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모스크가 있고 그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스룩바베 성전도 있었고 헤로스 성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건물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동일하진 않죠 다만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바른 교회와 그 옛적 건물 성전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연결점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연결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제발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자꾸 성전다워지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임재를 건너뛰고 성전다워지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며 성전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거, 뭐뭐 다워진다는 거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이긴 한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렁큰 타이거 때부터 힙합에 아주 열심히 들었었고 아직도 신보가 나오면 들어요 메탈, 데스메탈만 아니고 다 듣습니다 클래식도 좋아하고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기타 메고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제이슨 브라즈라는 뮤지션을 한창 좋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브라즈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오그라들고 이불킥이지만 밀짚모다도 쓰고 하얀색 브이넥도 있고 제이슨 브라즈처럼 왜요? 유 존드미 그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이슨 브라즈 좋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브이넥 입어도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브이넥 입으면 이상한 변태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입었어요 여기까지 파입고 밀짚모다 쓰고 제가 조금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배인도자들을 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저와 키가 비슷한 예배인도자는 크리스탑린이라는 예배인도자가 있어요 탈모도 좀 있고 크리스탑린 한창 좋아할 때는 제가 가죽자켓 입고 찬양인도 했습니다 청소년부 가서 가죽자켓 입고 막 목 긁으면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러면서 막 흉내 어떻게 내보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또 한 번 갈아탔네요 링컨브루스터라는 찬양인도자를 좋아할 때는 일렉기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저 사람 따르려면 일렉기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저분처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어떻게 좀 빨리 좀 쳐보려고 아주 그냥 무난히 연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따라가야 될 롤모델을 스티플 커티스 첸맨이라는 예배인도자를 롤모델로 삼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정장 입고 테일러 기타 치시면서 예배인도를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정장 입고 테일러 기타를 비싼 걸 샀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열심히 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따라해도 아무리 그분과 같은 악기를 쓰고 그분과 비슷한 어떤 무대에서도 제가 그분 닮아간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분들이 참 좋아서 따라했는데 그분들 다워지려면 의상으로, 악기로, 어떤 흉내로, 창법으로 그분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제가 그분들이 좋아했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인데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되는데 괜히 옷 바꿔 입고 악기 받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자꾸 그런 모습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게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대요 왜 그럴까? 예배를 포기하고 건너뛰고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이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화려한 걸로 바꿔보자 우리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멀티미디어 큰 거 한번 설치해보자 음향 빵빵하게 해보자 악기하는 사람들 정말 전문가들 다 모셔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다른 것들로 성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에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자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다 정화시키시고 좋은 예배 모습 다 보여주시고 배단이로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몸은 성전을 떠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예배 잘하고 믿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배하지 않는 그 바리세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안 느껴집니까?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너무 치명적이지만 너무 허탈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지 않고 마음 먹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은혜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사랑이 풍부하시니까 내가 별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아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두 부분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결코 참지 않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뭘 착각하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포기는 안 하시죠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포기는 안 하시지만 그 영혼과 함께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게시판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2천만 원 이체하고 잠수이별한 여친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거였어요 2천만 원을 제가 보니까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여자친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로 2천만 원이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안 돌아오길래 왜 안 오지 안 오지 하고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받은 거 대출 다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너한테 주니까 나 절대 찾지 마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쫓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까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요 그 아내 스토리가 6년을 만났는데 2년 동안 만나다가 헤어졌대요 2년 동안 만나다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연인이라는 형태만 유지하면서 4년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잠수이별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이 4년의 기간이 바로 함께하지 않는 기간이었구나 남자 입장에서는요 내 여친이야 날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헤어지지만 않았으니까 내 여친이고 내 애인이고 나랑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겠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정말 함께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굳건히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의 동행하시는 삶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믿는데 여전히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은혜가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나의 회계를 건너뛰고 나는 성전다워 나는 예배자야 나는 이런 데 있으니까 나는 그럴듯하게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자꾸만 악용합니다 나를 이래도 버리시진 못하겠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분을 무시하고 밀어내면서 여전히 사랑받고 여론이 성전다운 가치 있는 삶으로 존중받길 원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10편, 72편, 28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멀리 밀어내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원격으로 복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시면서 성전다워지셔야 됩니다 성전다워지시면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다워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배하러 오신 아름다운 분들인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정금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가까이 하미 복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 그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과 은혜들이 더욱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